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미드저니와 나노바나나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결과물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미드저니에서 끝내고 캐릭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에 대한 디렉션은 나노바나나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캐릭터가 필요한데 캐릭터를 생성합니다. 이번에 스타일의 일관성은 SRF Seed를 활용해서 유지할 거예요. 501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은 양산형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보시면 어디선가 본듯한 그런 캐릭터들이 잘 나오죠. 이런 캐릭터들이 잘 나오는 SRF Seed인데 보시면 화이트 백그라운드라고 썼는데 정말 깔끔하게 화이트 백그라운드가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쓸만한 SRF Seed입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강한 키 칼러도 없고 다 고만고만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생성된 캐릭터를 엣지 HD를 활용해서 배경을 제거합니다. 엣지 HD를 사용해서 배경을 제거할 건데 엣지 HD 설치하고 다운받는 것은 여기에 영상으로 남겨놨으니까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엣지 HD에 기존에 만들어놓은 캐릭터를 가져다 놓고 배경을 제거합니다. 저는 엣지 HD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배경 제거하는 것은 편한 툴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토샵도 가능하고 배경 삭제하는 것은 PPT에도 할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에서 이렇게 배경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사용할 배경도 생성을 하는데 SRF Seed 502를 사용해서 이렇게 Street Background, Cafe Background라고만 써주면 그림체와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배경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거리 배경은 Edit에서 Extend로 이 오른쪽 부분으로 이 가운데 보시면 여기가 공통이죠. 이 부분을 공통으로 이 오른쪽 부분을 더 추가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거리 배경, 백그라운드에서 여기서 Edit를 누릅니다. 이렇게 Edit를 누르면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운데를 클릭을 하시고 이 가운데 센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왼쪽으로 쭉 이동을 시킵니다. 이 정도, 반 정도 이동을 시키고 특별하게 입력할 거 없이 Edit를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들이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가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건 이 srfcd가 캐릭터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건 잘 피해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이미지에서 오른쪽으로 확장한 이 배경을 준비해 둡니다. 미드전이 Edit 메뉴에서 배경을 만들어 놓은 배경을 업로드합니다. 이 배경에 아까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캐릭터들을 여기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이렇게 메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Move를 선택을 하시고 캐릭터를 좀 옮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위치를 잡아서 배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현재 화면에 있는 그대로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나노바나라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이미지를 업로드 한 다음에 소년소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만들어줘 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미드전이에서 만들어진 결과물과 비교해 보시면 배경을 제거할 때 깔끔하게 배경을 제거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단순하게 올려 놓은 듯하게 합성을 하면 이 아래 보시면 신발 같은데 이 하얀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머리카락 부분의 이런 부분이라든지 살짝 떠있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방금 전처럼 나노바나나에서 디렉션을 주면 이거와 같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래쪽에 그림자가 적당히 나타났고요. 신발이나 뭐 이런 부분들 각도가 변한 부분들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건 물론 나노바나나의 힘이기도 하지만 이 배경의 스타일과 캐릭터의 스타일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건 미드전이 SRF-CD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능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를 부분부분별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이걸 보셨죠? 이렇게 배치하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줘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세 명을 배치하고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줘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카페 이미지에 이렇게 세 개의 캐릭터를 배치를 하고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 생략하겠지만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착붙합니다. 위에다가 세로 놓고 그린 것처럼 그리고 포즈들과 눈빛, 방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맞게 생성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소녀 두 명을 집어넣어 놓고 이제는 연기를 좀 시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이미지를 나노바나에 올려서 화내고 싸우는 모습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서로 화내고 싸우는 얘가 얘 보고 얘가 얘 보면서 서로 화내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캐릭터 둘 노란머리랑 남자 주인공을 집어넣어 놓고 이번엔 소년이 질문하는 모습을 만들어줘 하면 물어보는, 바라보면서 물어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준비하고 첫 번째 컷 같은 경우에는 스타팅 프레임과 엔딩 프레임을 활용을 합니다. 스타팅 프레임에 이 이미지를 집어넣고 엔딩 프레임에 이 이미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프롬프트에 이렇게 써줍니다. 소년과 소녀가 걸어가고 여기서 걸어가고 그 다음에 노란머리 소년을 만나고 즐겁게 맞이한다. 이렇게 되고 펜 라이트는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스타팅 프레임에 첫 번째 이미지를 업로드를 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엔딩 프레임에 업로드를 합니다. 프롬프트에 방금 전에 보셨던 소년과 소녀가 걸어가고 만나고 반가워한다고 하고 펜 라이트가 중요합니다. 펜 라이트라고 해서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비디오를 생성하면 이와 같은 비디오들이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걸어와서 나타나고 반갑게 맞이하는 이런 비디오들이 다양하게 생성이 되는데 오른쪽에 나타나는 소녀가 조금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가장 좀 덜 어색한 걸로 해서 이 비디오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신 장면이 이 장면과 이 장면을 활용을 해서 비디오를 생성을 한 겁니다. 카메라 이동은 보셨고요. 나머지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즐겁게 대화를 한다 정도의 간단한 프롬프트로 비디오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녀들이 싸운다 정도 집어 넣으시면 비디오가 생성이 되고 비디오 프롬프트를 소년이 질문한다 정도로 생성해 주시면 이미 이미지에서 소년이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물 비디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를 이어붙여서 보시면 시작해 보신 이와 같은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정은 간단하지만 결과물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적당히 볼만한 비디오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건 일단 스타일과 캐릭터를 SRF-CD로 유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배치까지도 미드저니에서 활용을 했고 물론 저는 미드저니 에디트를 활용했지만 포토샵이 편하신 분들은 포토샵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디렉션을 자연스러운 화면을 구속하는 디렉션을 나노바나나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기 때문에 합성하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ORF를 사용해서 캐릭터 의상을 바꾸거나 이런 등등의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렸는데 물론 나노바나나에서도 의상을 갈아입힐 수는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많죠. 하지만 한 장면 정도는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서처럼 여러 장면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모두 다 나노바나나에서 생성을 하면 스타일과 캐릭터의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포인트는 스타일과 캐릭터 이런 배치까지를 미드전이에서 잡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장면을 나노바나나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미드전이에서 비디오까지 생성을 한다. 라고 하면 둘의 장점을 모두 다 사용하는 거겠죠. 지금 미드전이에서도 물론 이런 디렉션들 컷들을 구현할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프롬프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나노바나나나를 활용을 하시면 그거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 모어 싱인데 캐릭터는 있고 미드전이에서 생성된 이런 캐릭터가 있고 이런 포즈가 필요하다 라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런 포즈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기는 아무리 나노바나나여도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이 이미지 캐릭터 이미지와 이런 포즈 그림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나노바나나의 첫 번째 이미지의 캐릭터를 두 번째 이미지의 포즈로 만들어줘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왔죠. 유사도 이 캐릭터의 디테일의 유사도 거의 퍼펙트합니다. 이 포즈의 반영도 굉장히 잘 되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포즈 있는 걸 그리실 수 있는 분은 그리셔도 되지만 보통 이런 포즈로 있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미지들 구하셔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이런 포즈가 있는 캐릭터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배경 투명하게 만들고 배경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노바나나에서 자연스럽게 착지한 모습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미드전이에서 배치만 한 거예요. 그냥 얹어놓은 건데 손 같은데 그림자 부분이라던지 약간은 좀 불안한 형태인데 이거를 나노바나나를 거치면 이 손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라인도 깔끔해지고 뒤에 신발도 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자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스타팅 프레임에 집어넣고 비디오 프롬프트로 점핑 앤 러닝 투 프롬트라고 하고 돌리 아웃인데 돌리 아웃은 다른 영상에서 다뤄져 있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가 수평으로 뒤로 빠지는 겁니다. 캐릭터가 여기 있고 지금 캐릭터가 앞으로 달려나갈 거죠. 그러면 카메라가 수평으로 뒤로 가는 걸 돌리 아웃이라고 해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기존에 앞에 만들어놨던 것에 이어서 붙이면 이런 최종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만들기 미드전이 플러스 나노바나나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보신 것처럼 만들기는 간단하지만 결과물은 간단하지 않아요. 원하시는 결과물들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드전이에서 스타일과 캐릭터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디렉션을 나노바나나 에서 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나노바나나로도 다 가능하고 미드전이로도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려워 하시죠. 미드전이에서 쉽게 할 수 SRF 씨드를 활용해서 스타일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쉽죠. 그리고 나노바나나 에서도 이렇게 디렉션을 주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이 두 개의 장점만을 활용하시는 게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 중에 미드전이로는 안 되나요? 나노바나나로는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 나오는데 미드전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미드전이 활용하시고 나노바나나가 잘할 수 있는 건 나노바나나 활용하시는 게 답입니다. 물론 미드전이 가지고 아니면 나노바나나 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생산성과 좀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는 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장점 더하기 장점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번 시간 애니메이션 만들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